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20입니다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저희가 테이스팅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과 제가 만들었던 술이 드디어 한 3개월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와...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거 형 나오자마자 그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 엄청 먹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굉장히 형 많이 받긴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형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선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저희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 뭐 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의미이기는 한데 처음에 이 삼회소주를 딱 받았을 때 그 느낌이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 촬영을 못 했잖아요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형? 맛이 어떻게 다를까? 정말 명인이 만든 것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지가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기쁨보다는 좀 더 궁금? 호기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진짜 후혈자네요 형 이거는 워낙에 맛에 좀 진지하다 보니까 사실 형 저는 그날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10시부터 거의 5시까지 증류를 했잖아요 증류를 하면서 촬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사실 이거를 받아서 너무 좋은데 좋은 느낌보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컸던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기분은 나중에 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형 이렇게 정말 맛있게 만든 술인데 저희가 또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진짜 우리가 전에 사 먹어 봤었을 때랑 또 얼만큼 다른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따라 볼게요 그러면 많이 먹었지?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두 병 써요 보면 2023년 10월 30일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2주 좀 지났네요 그쵸? 2주에 한 병 먹었어요 아 형 따르자마자 쌀과 누룩의 고소한 내음들이 확 올라옵니다 지금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짠! 아 향 먼저 향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약간 향이 처음보다 훨씬 좋아져요 색성이 좀 되니까는 좀 더 살아나는 느낌들이 있어요 엄청 강렬하고 그 고소한 쌀과 누룩 강렬한 인텐스의 향들이 확 올라오는데 너무 좋네요 향이 아 그리고 약간 그 로스팅된 내음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암식 증류로 만들었다 보니까 뭔가 잘 구워진 느낌들 이런 느낌들 잘 납니다 꽃 내음도 확실히 살아났고 잘 안 느껴졌었는데 백호추라든가 이런 하얀 스파이스 계열의 느낌들도 엄청 잘 올라오고 그런 느낌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올리브유 뿌리고 검은 우추 말고인처럼 하얀 우추 뿌려놓은 그런 향이에요 부드러운데 달콤, 새콤, 막 스파이시한 느낌들이 향을 맡으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오는 느낌이 아 정말 좋은 소주다 느낌이 옵니다 이거 한번 바로 맛보도록 할까요? 짠 이 아침에 먹어서 그런지 제가 요즘에 사실 이걸 저녁마다 먹거든요 단맛이 엄청 잘 느껴져요 지금 제가 입이 엄청 깨끗한 상태에서 먹어보니까 파핀 캔디처럼 육에서 막 터지는 거 알죠? 응 맞아 단맛이 엄청 터져요 단맛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엄청 복합적인 그런 향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코에서 맡았던 향이랑 입에서 맡았던 향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파이스한 느낌들도 너무 좋고 어때? 차이가 있는 거 같아? 명희님이 만들 수 있는 거랑? 아니 근데 사실 모르겠어 이게 좀 기분인 거 같은데 더 좋은 거 같아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미쳤는데? 미쳤어? 저는 약간 제일 큰 차이점이 먹어보고 지금도 느낀 게 질감적인 부분이에요 맛은 사실 얼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했고 뭐 도움도 많이 거의 주셨고 증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 컨트롤을 했잖아 질감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아 약간 명희님께 좀 더 좋다 뭐 후미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질감에서 뻣뻣한 느낌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증류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건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게 뭐 맛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저는 혀에서는 느껴져요 그렇게 지금 형이 약간 향해서 치즈한 느낌까지 살짝 올라온다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가 있고 긴 애프터랑 강한 인텐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주인 거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나반적으로도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3회 소주를 술을 만들러 간 첫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병을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클라스를 다 끝나면 또 이렇게 3회 소주를 많이 준다네요 형 10분의 1 정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드릴 생각 있으세요? 너 거랑 합쳐서 그럼 진짜로 약속? 들어오는 거 봐서 적정량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수 한 번 주시자요 나 아까워서 그거 같네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형이랑 이야기해서 준비한 수량은 인당 큰 거 한 병, 작은 거 한 병씩 해서 큰 거 두 병, 작은 거 두 병 총 네 병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형 네 병이면 구독자님들 입장에서 너무 조금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영상을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이 진짜 거의 안 달립니다 그래서 네 병이 좀 형이랑 제가 얘기했을 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끝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형 사실 그것도 아마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댓글을 다시면은 가져가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 댓글이 날 거 같아요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의 첫 나눔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보다는 아주 쉽고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번 해봤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모두 다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어요 뭐 120 화이팅이라고 달아도 되고 또 뭐라고 달아도 되죠 형? 뭐 악플 만 아니면 되지 나 악플은 뺄 거예요 나 악플은 안 돼 알았어 이번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다음 영상 올라가기 전까지 취합을 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사다리 타기나 랜덤 게임을 통해서 추첨을 하도록 할 겁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아이디랑 태그를 통해서 이제 게시를 하게 될 거고요 한 달 안에 수령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달이 넘어가면 형 어떻게 되죠? 내가 먹죠 그렇죠 저희가 그냥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 달 안에 수령을 해주시고요 나도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달아야 돼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안타깝고 죄송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술을 모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선정되시는 분이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택배로 이제 다 보내주거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술이다 보니까 성인 인증이라는 과정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자기가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 몬스터 케이브에 와서 본인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성인 인증을 한 다음에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 중에 좀 기대를 해주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하네요 딱히 죄송하겠지만 혼자로 주는데 뭐 죄송합니다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 여기가 지금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홍대입구역 근처에 한 달 안에 오셔서 직접 수령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한 달 안에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주셔도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댓글을 거의 단 적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댓글 달아도 되나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편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구독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달아서 받아가도 괜찮나? 뭐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제 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우연히 구독 버튼이 눌려가지고 구독이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댓글 다시면 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뭐 고가의 물건은 아니고 요새는 온라인에서도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기분 좋게 저희가 만든 거 한 병 지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한마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좀 한 넘지 않아? 뭔가 이게 왜? 손을 넘었다 이게 손을 넘은 정도예요? 좋은 얘기 좀 해줘 이만큼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 감사합니다가 어떻게 해? 만관부 구조댓 맞나? 조댓구하라니? 조댓구냐? 조댓구 만관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st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